오늘 공연시간이 좀 세이트라는 관계로 네 공연시간이 좀 세이트라는 관계로 저희도 세이트라고 진행을 하고 다음 팀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다음주 토요일날 공연을 마시죠 방금 내부에서 오면이 있는데 예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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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외하시죠 예외 잘 끝났구요 이제 그날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현배로 오셔도 되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케이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렇게 보시면은 공연 정보 있구요 요즘에 많이 트위드 해가지고 또 이렇게 강이 돌아다니니까 봐주시고 저희 이제 8일날 죄송합니다 저희 8일날 나오니까 양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에 보시면은 2층에 오늘 새 앨범에 관련된 스티커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네 가지고 가셔서 또 전장기계에 붙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프레쉬로리 좀 드려드릴게요 전장기계엄 네 ind cómo omme china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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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